어? 여긴 어디지? 어디긴 뮤지컬 N, A-N-N-E 무대잖아 N이라면 빨간머리 N? 원제는 N 오브 그린 게이블즈, 초록 지붕집의 N N이라는 여자 고아이가 어느 독신 남매에게 입양된 이야기 어? 이거 우리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인데? 나 이거 초등학교 때 만화영어로 진짜 많이 봤는데 얘들아 그럼 우리 뮤지컬 N, A, N, N, E의 무대를 한번 탐험해볼래? 짠! 어? 의자 두 개가 놓여있네? 이거 뭐지? 아 이건 기쁨의 하얀 길을 달리는 마차야 이게 마차라고? 짠! 이렇게 말발굽을 들고 의자 앞에 나란히 앉으면 짜잔! 마차 맞지? 오! 이 말들 좀 봐! 꼭 사랑처럼 생겼네? 오! 신난다! 하얀아! 얼른다! 하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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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! 하하! 어? 저기 칠판이 있는걸 보니? 딱! 보니까! 학교구나! 하하하하! 하하하하! 여긴 우리가 다니는 에이벌리 학교입니다 하얀아! 여긴 제 자리에요 내 자리는 여기! 하하하! 안녕! 어? 애니랑 다이애나 자리는 여기! 자! 얘들아! 우리 재밌는 노래를 배워보자! 응! 자! 빨간머리엔 빨간머리엔 실수투성이 말썽꾸러기 빨간머리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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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수투성이 말썽꾸러기 지붕에 올라 떨어졌다네 다리가 부러졌다네 지붕에 올라 떨어졌다네 다리가 부러졌다네 손님에게 준 케이크 소개는 개간머리안의 제시함을 친구에게 준 딸기 주스는 독한 포도주였어 엔은 위험해 엔 으 조심해 엔은 위험해 에 으 조심해 안녕 하하하하 하하하하 상상 이상해 꿈보다 멋진 만남이 가득한 이곳 에이반디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우리 꼭 2022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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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